국대되기 싫은 이유, 보달성 코치 때문이지? 내가 왜 국대되기 싫어요?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알면서. 열심히 했지, 죽어라. 차가울 씨는 간절히 국대를 원하는데 네 안에 있는 애는 안 그래 보여서. 결정적인 순간마다 지나치게 힘이 들어가고 위축되고 국대되면 목 코치한테 맞으면서 훈련하던 그 지옥이 다 시작될 거다. 네 무의식은 국대를 거부하는 거 아닌가 해서. 맞는 게 무서워서 국대를 안 해요? 운동에 인생 간 선수들이. 그게 뭐 별거라고. 어떻게 맞는 게 별거가 아닌가? 누가 그래 그거 별거 아니라고. 말했지? 한 발 비켜주면 두 발 치고 들어온다. 무슨 일이 있어도 자기 자신부터 지켜야 한다. 약속해, 그러겠다고. 어차피 더 볼 일도 없는데. 있으면. 자상 쪼가. 어디서든 마주치게 돼 있어. 도망치면 칠수록 네 머릿속에 들러붙어서 안 떨어져. 네가 뭔가 해보려고 할 때마다 속삭일 거야. 너는 아무리 해도 안 돼. 내가 이 바닥에 있느냐. 포기할 줄 아는 것도 용기다. 차가을 씨 머릿속에 집 짓고 사는 그놈. 내가 쫓아내는 방법 가르쳐줘요? 안녕하십시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안녕하십니까. ㅋㅋㅋ 감사합니다.